손톱! 형님 다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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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 이데일 조심! 이데일! 이데일 조심! 이데일! 이데일 조심! 이데일! 자, 이거 안드레. 좋습니다, 안드레. 좋습니다. 나이스, 안드레. 안드레 나왔다. 안드레, 나이스! 나이스, 안드레! 사실 선치골은 저희가 먼저 느끼는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기장FC를 지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격력이 좋아요. 공격적으로 지금 9번과 14번에서. 가자, 가자, 가자. 원투패스를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기장해 보시고 공격. 좋아요. 가도 돼요. 솔로로 가도 돼요, 솔로로 가도 돼요. 때려요.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우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장다운. 6라운드. 공격으로 나온 것까지 보고 지금 시트에 보여줬는데. 재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깝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일, 파일, 파일. 시작했어, 시작했어. 골, 골. 압박, 압박. 자, 여기서 싸워줘야죠. 좋아요. 강칠구입니다. 강칠구 졌습니다. 안드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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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자, 쉽게 주고 가야 돼요, 안드레. 자, 안드레 많이 올렸는데요. 이대훈, 이대훈. 뻗어야죠, 뻗어야죠. 됐어요, 됐어요. 이거 됐어요. 또 있어요. 박태환. 다시 슛. 다시 슛. 됐어요, 됐어요. 또 있어요. 박태환. 다시 슛. 임남균. 임남균. 임남균가 해냅니다. 박태환 선수가 아주 척척한 공을 세웠습니다. 박태환 선수. 그렇죠. 박태환 선수 지금 연기 플레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보세요. 볼 때 맞았죠? 자, 자. 만들었어.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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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 분위기를 만들었어. 왜 이렇게 잘해요? 우리가 사실 국대 선수들이라 여동 이런 거에 관해. 비행기 버스 타고 와서 대회 가서 경기 많이 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박살 났다, 이봐라. 야, 수빈 집중이야, 수빈. 자, 우리가 급하니까 말린다, 말린다. 우리 거. 범빈아, 여유 되잖아. 박사장 여유 되고. 괜찮아, 괜찮아. 아니다, 중앙 압박이 세다, 생각보다. 시간 많아, 시간 많아.